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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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워스앱 다이어리 지금 차를 타고 쇼케이스를 준비하러 홈투더 대회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나오는 거 들리시나요? 다같이 소리질러 다같이 소리질러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나와 함께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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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ывать 첫front 해lama 들리시죠? 너무 좋다 정말 왜 라비씨 왜 보아strings 횡 supposed anh 너무 어두워요 근데па이 형이 더 neuro 도와달라고 해서 네 도와달라고 해요 Hmm 두 번째 싱글이 오늘 공개되는 날인데요 지금 11시 12분이요. 행운의 시각인가? 네, 지금 이제 정확히 49분 뒤면 저희 빅스의 두 번째 싱글 앨범과 뮤직비디오가 오픈됩니다. 저희도 굉장히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아직 뮤비를 못 봤어요. 헤이 뽀! 그게 뭐예요? 뽀나나. 아, 나 뽀예요? 네, 뽀예요. 나 빨간 머리라서 뽀고 너 노란 머리라서 나나예요? 네. 진짜. 뚜비. 진짜 한상의 억다운. 뚜비. 한상의 억다운 생각이다. 전 뚜비예요. 자, 나한테. 저희도 정말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팬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하는 날이잖아요. 네. 오세요. 지금 칼을 달고 있어요. 뽀보려고요. 오늘 무대 스테이지 다 부숴버리려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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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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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도 정말 기대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쇼케이스 현장 황투도에 대해서 만납시다. 아니요, 끊지 마요, 아직. 알았어, 킨이 형이 마무리. 네, 제가. 그렇다. 제가 연습한, 저의. 제가 연습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의 멘트예요. 완전 잘해요. 어, 뭐야. 하지 마. 아이고. 아이고. 네. 저희가 이번에 두 번. 조용히 안 하냐이. 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싱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보여드리고 싶었는지 헬로. 딜레드리고 싶었는지 이 날만을 기대러 왔습니다. 뚜닷뚜닷. 정말 여러 말 하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이어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깐 그 날은 몰려놔 참 이대로 와서 마구 널 알아보고 싶어 춤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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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출래 춤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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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에서 소리합니다 이거 빼둬 오지 아직 안 뜨거워 이거 빼둬 오지 우웅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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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ASTIC We are our X 아직 아직 FANTASTIC 원하는 세상 모두 네 거야 넌 모든 걸 걸 알 수 있잖아 모든 걸 말 믿어 널 알아줄게, girl 아직 아직 FANTASTIC V-R-X 넌 real hero V-R-X 아직 아직 FANTASTIC 원하는 세상 모두 날아간다 모든 걸 널 줄 수 있잖아 널 알아보내고 난 이 말 날 알아줄게, girl 나도, u-u-u 멀차려 심도 없는 그런 면 자루 생각할까 너희들 좋아 네가 참 좋아, girl 어떻게 해? 오우, let the games begin, sir Check it out, we are double-nade and beat the Hell 맘에서부터 내 맘을 기억해 둘이 함께 갈겨 난 기다려봐 잘 느껴 이젠 내 손을 잡고서 Dance to the rap to the right You make me feel alive like wonderful tonight Rock your whatever day Rock your whatever day 지금까지 VRV V.I.A.X. 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나요? 영원히 있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너무 다르시던데 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도 좋아했어요 이렇게 팬분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희 그래도 한 달이라는 공백기까지 썼는데 저희 잊지 않고 한 분 한 분씩 다 찾아주셨어요 맞섭다이오리 지금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아이라인이 다 번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찍는 투혼 뒤에 캔 있어요? 캔 캔 아 좋지마 캔 되게 실루엣만 나와요 봐봐요 다들 피곤한가봐요 보니깐요 지금 진이 빠졌어요 하지만 팬분들 만나서 기분이 좋죠? 캔 기분은 좋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쵸 저희 며칠 전부터 쇼케이트 쓰.. 쇼케이트래 쇼케이트 쇼케이트 타러 가고 싶다 쇼케이트 쇼케이트 끝나고 다시 이렇게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팬분들 보고 쇼케이스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 빅스 자신 있습니다 노래 너무 좋았죠? 보셨나요? 앤 형 응? 그러면 앤 형 이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빠져들어 가 누구한테요? 팬분들한테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 진짜 아까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 하는데 막 뒤에서 응원해 주셨잖아요 들었어요? 루아악 겨와라는데 루아악 겨와라 하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해 주시는데 루아악 겨와라 저 감동받았잖아요 저희 빅스들 지금 다 감동받았어요 감..감동? 감동 칸도 쓰루 왜요? 너무 영어 같았나? 앞으로도 저희 빅스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항상 저희 옆에 있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사랑해요 캔도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네네네네네 사랑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팬 여러분들 우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사랑해요 감동이에요 감동받고 갑니다 자 레오군도 한마디 해주세요 팬분들께 너무 졸려 하지만 아까 했잖아요 아까 고맙다고 그런거 카메라 앞에서 왜 못해요 카메라 앞에서도 한번 해요 부끄럼쟁이 부끄럼쟁이 항상 항상 아 진짜 너무 고마웠어 라고 하면서 쑥스러워 지금 말 못해요 맞아요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너무 많은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심 느껴져요 자 홍빈군 네 어 잠깐만 저 녹차가 쓰러졌어요 장식으로 이렇게 어디를 찍는거지? 아 저 좀 따뜻해 저 지금 앞에 보고 있어요 나오는건가? 자 네 저희가 이렇게 그래도 만족스러웠어요 뭔가 팬분들께서 같이 호응한게 진짜 얼마만인지 이렇게 앞에서 호응도 해주시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괜히 저희들이 열심히 연습했던게 아깝지도 않고 진짜 뿌듯한 하루였던거 같은데 카메라가 점점 내 쪽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정말요? 저 저 지금 안 보여요 재현이 형 같이 인사해줘 사랑해요 그럼 내가 또 말하고 있는데 그걸 옆으로 뭐야 뭐야 만나고 있었잖아 뭐야 완전 까매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데 사랑해 아 뭐야 나 지금 나 지금 막 보면서 막 잠 들었다 깼다 들었다 잠꼬대하는 내용인가 사랑해 아 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빈아 엄마 아 귀엽다 빠이 빠이 하나 둘 뿅 하는거야? 눈 감으면서 하나 둘 셋 뿅 되어석 하나둘 다행히 이거 rocket 일단은 fed ز